자 예보가 안녕 하고 안녕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는거지? 물고기 밥 줄어요 물고기 밥 줄건가요? 네 잉어 밥 줄건가요? 네 자 그럼 이제 봐봐 잉어가 어디있나? 잉어가 어디있나? 저 던질게요 자 보여줄게 그래 던져 자 하나씩 던져봐 자 던져봐 하나씩 천천히 그럼 빨리 끝나 어 던져 던져 해 시윤아 저 멀리다 던져봐 먹어 천둥오리한테도 줘보든가 어 어 먹었어? 먹었어? 천둥오리야 먹어 먹어 먹었어 천둥오리가 먹었다 진짜 먹었어? 먹어 어디 근데 잉어는 안보이네 어 여기 잉어 엄청 많은데 여기 자 자 두개 시윤이 두개 더 성냥이 충만이 자 던져 아 성냥이랑 충만이 바뀌었어? 자 자 천둥오리야 먹어 천둥오리야 먹어 먹었다 여기다 한꺼번에 확 던져봐봐 여기다가 어 저 벌써 다 저 이미 닫고 있어요 그래 그래 잘했어 다 했어? 자 여기 보고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가자 가자